하늘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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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방금 읽었듯이 어찌 무엇 무엇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또 어찌 전파리요 사도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더듬어 올라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음이 있어야 하고 또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의 믿음과 들음과 전파입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똑같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교사나 목사가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벅찬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찬양자의 자리에 있어서 찬양을 올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떻게든 교회는 다니되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짐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또 직분을 맞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안 계실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언급한 복음의 믿음과 들음과 전파입니다 즉 복음의 어떤 사실을 믿을 것인지 또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지 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색다른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을 좀 자유롭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도다라는 이 말은 가장 보편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긴요하다 가장 적절하다 적합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사에서의 문맥을 볼 때 여호와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더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 긴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31세에 억만장자가 된 여러분 빌게이츠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과 그 딸 하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1988년에 22억이라 되는 집을 주고 사서 640억을 들여서 집을 다시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집을 짓는데 동원된 인원이 무려 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수가 몇 평인가 하면요 우리 축구 경기장만 하다고 그래요 18,540평 정확하게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화장실이 24개나 있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1년은 빌리겠죠 100대가 가능한 그런 주차장이 있고 도서관, 수족관, 수영장, 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한 번 구경하는데 주택관람권 그걸 기부하기 위해서 주택관람권을 이렇게 팔았는데요 집 구경하는데 여러분 얼마쯤 하면 그 티켓 사가지고 보시겠습니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그 집이 지금 가격으로서는 우리 하나로 1,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인과 딸을 위해서 선물한 집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남편이고 대단한 아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빠를 만났으면 참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그죠 참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로부터 가져올 그 무엇을 기대를 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많은 떡과 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 너희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갈릴리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잇고 권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그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의 오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 보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바꿔진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추악하고 보잘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접하면서 마음을 억누르던 그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심과 그리고 그분을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는 역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제 정하신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보금의 사건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숱하게 숱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교회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유합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잔양을 드릴 수가 있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자리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모으시면 얼마나 더 모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1,400억 모아가지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한번 집을 지어보십시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몸된 지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큰 선물이오 결국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도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대학 청년대학부 이런 방학 때 또는 휴가 때 이렇게 단기 성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스펙 때문에 갑니까 안 그러면 뭐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제가 미국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때 거기도 이렇게 여름 되면 학생들을 다니고 이렇게 단기 성교를 또 갑니다 근데 뭐 고등학생들도 가거든요 어린 학생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얘 꼭 단기 성교 좀 보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도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밥 투정하고 게임만 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한 번 가서 고생 좀 시키고 오면 좀 사람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사람만 둘러 가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도 좋고 스펙도 좋고 또 고생하는 것도 경험이 되고 여행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성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람 기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교하고 성교사로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모양으로 살든 분명히 끝을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결국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름 아닌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아무리 삶을 화려하게 살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늘 허물어지고 아무도 함께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히는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고 잘못 사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멸류관도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던 이름 모를 숱한 그 형제들이 바로 자신의 멸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이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급격하게 일어난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허물지고 약하고 형피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 사람이 이처럼 중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정말 우리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에서 그처럼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이제부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인생의 길이 좀 달라지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발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있고 기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 복음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때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기대를 하셔야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 보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닥치지는 아니했지만 정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케미칼 작용이 일어나서 정말 나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지겨운 것이 참 설교 시간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뭐 참 2, 30분 지나갈 수 없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굉장히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잘 주무시는데 목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죠? 말씀을 듣되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불은자의 비유를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 아니라 마음밭이었다는 사실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설교를 듣되 아 말 잘하는구나 뭐 어쩌는구나 맞아 맞아 고개 끄떡끄떡 그리고 지적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웅병가나 설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요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으리라 말씀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의 오심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무언가 외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주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신겨져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닙니다 세석주의적 그런 세태도 아닙니다 가장 약해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금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리라는 그 기대 그러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뿌리 깊은 신앙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가 굳이 뿌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골로세서 2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가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스스로 열매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다니고 뭐 좀 안 맞으면 또 기분이 나쁘면 교회를 옮기고 말이죠 여러분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신겨서요 진득하게 물을 주고 몇 개월 지나야 그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돼야 또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여기 심었다가 또 한 달에 딱 여기 심었다가 뽑았다가 계속 하면 뿌리도 못 내리고 결국 그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광과 기쁨과 멸류관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넣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 문제가 아닙니다 보금에 대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기대 보금은요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기대를 갖고 들어야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 보금은 전해야 합니다 보금은 자신만을 위해서 잘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금은 전해야 합니다 본문 15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금을 들은 자들은 다 이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금은 들은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보금을 받았으면 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2차원적인 그런 공간적 장소적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부름받은 자의 자세를 말하고 싶습니다 보금은요 늘 우리를 가장자리로 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모든 사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중심인물들과 더불어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게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장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 가야 할 자리도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보금의 증시는요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보금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또 일어나서 자리에 비켜주고 비켜주고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땅한 자리는 가장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보금을 받은 우리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성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자리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면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연작해질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허탈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덜 배웠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또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이 아직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기림을 받는 중심의 자리가 아니랄지라도 비록 가장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십자가를 지신 6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림을 받고 영광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서야 할 자리도 가장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 뭐 큰일 뭐 안 이루도 좋습니다 교회가 주위에 크게 뭐 그렇게 소문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자리만큼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승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우리의 멸류관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생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늘 기퉁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바로 모퉁이 똘되셨던 주님처럼 버림은 받았지만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를 살든 우리를 통해서 보금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금이 가장 열매를 맺기 쉬운 자리는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자존심 때로는 나의 이름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겸허하게 가장자리에 서있는 그 자신들을 발견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축복들이 보금의 깊은 능력과 확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금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믿음이 생기며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보금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가장자리 낮은 자리 우리 주님이 서셨던 자리 십자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아름답게 이웃을 향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형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기쁨과 멸류관이 된다는 사실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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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